안녕하세요. 첼기조나리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모음 영상 소개 시간인데요. 심장이 쿵하는 철학 인생 명언입니다. 제 1편 니체부터 공자까지 세계대철학자 30명입니다. 17인이 건네는 인생 명언 심장이 쿵하는 철학자의 말 제 2편 동서양 고전 속에 숨겨진 100가지 삶의 지혜 일일 일폐지 지적교양을 위한 철학수업 제 3편 지친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위로의 철학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제 4편 행복하고 좋은 삶을 위한 세계철학 명저 세계 철학필독서 50 오늘도 책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 대철학자인 37인이 건네는 인생 명언 심장이 쿵하는 철학자의 말 역근이는 알투스 편집부 바랭은 알투스입니다. 이 책은 고대 서양 철학자부터 니체와 아들러에 이르는 현대 철학자 율고 2일을 비롯한 동양의 선인들 파브로와 같은 대학자들까지 세계 대철학자 37인의 삶과 말을 담은 책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남다른 비정과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들이 추구한 학문을 탐구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하는 자세만큼은 기꺼이 배워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질을 보라 본질을 꿰뚫어라 그것을 위해 고뇌하라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일지니 버트런드 러셀의 이 조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아픔을 직시하고 늘 깨어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 일과 사랑 인생에 많은 것을 잃고만 산다고 생각될 땐 랄프알도 에머슨의 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처럼 수백 년 전 철학자의 삶과 말은 동시대의 그 어떤 멘토의 조언보다 더 큰 공감과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얻을 수도 없고 다 잃을 일도 없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 랄프알도 에머슨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세속의 삶을 멀리하며 자연 속에서 사색을 쌓은 문학적 철인으로 추앙받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도 오랜 기간 우정을 쌓으며 생의 가치를 공유했다 하버드 대학생 시절 그가 썼던 일기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신의 발전을 담은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개인은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를 지녀야 하며 자신의 직관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내적인 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기 내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위험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 니체 일단 시작부터 시작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구한 전복의 철학자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비판 영혼 회귀 권력의 의지 등을 통해 20세기 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린 니체는 서구의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은 니체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출발부터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니체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상의 진보는 늦은 속도로 진행된다 위대한 업적은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행로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야 한다 세무얼 스마일즈 세무얼 스마일즈는 정치개혁과 도덕주의자 의사로도 활동했다 영구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로 진정한 개혁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람 개혁임을 깨닫고 자조의 정신을 설파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스마일즈 그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 조사인 차조로는 스스로 돕는다는 뜻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진보는 없다 근면함과 인내만이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보라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겠거든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보라 어두운 숲속을 빠져나오면 필시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르네 데카르트 그는 개몽사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식을 주장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다 체계적인 의심을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고등길로 걷는다면 휘어진 길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에 휘둘리며 갈팡질팡하기보다 생각해온 바대로 계속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적 고견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일하는 것만이 치료제가 된다 일은 인간을 괴롭혀온 모든 병폐와 비참함을 막아주는 위대한 치료제다 토마스 칼라일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의 대표 조선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 책과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칼라일은 모든 인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4년간 이 책의 지필에 매달렸고 달고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그러나 친구의 집에서 이 원고는 불타버렸고 그는 크게 좌절한 나머지 한동안 패인으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인부들이 기껏 쌓아올린 담장에서 허점이 발견되자 개의치 않고 무너뜨린 후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초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디듬돌이라고 한다는 칼라일의 말처럼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차후한다 힘들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워는 인생 후반기에는 칸트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했다 사교의 번거로움과 낭비를 피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는 무관심은 관대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온전히 꼭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갖게 하는 쇼펜하워의 이 말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치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네 가지 원치 르네 데카르트 1. 가장 보편적인 가치에 복종하고 온건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극단적인 의견의 편에 서지 마라 2. 행동을 취할 때는 의연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 의심스러운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확신을 갖고 그것에 따르라 3. 주어진 운명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라 4. 위 세 가지를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직업을 선택하라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인식론을 개척했다 이후 인식론은 독일 관념론을 거쳐 다시 현상학으로 이어지며 근대 철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항상 나라는 존재의 정체부터 스스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데카르트의 정의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삶의 방법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라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 헌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과학자이기도 했던 그가 미국에 미친 영향은 워싱턴과 링컨을 넘어선다 마르크스는 그를 훌륭한 경제학자로 존경했고 데이비드 휴먼 그를 신세계 최초의 철학자이자 문필가로 꼽았다 프랭클린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독학으로 공부하며 수첩의 인생 지침을 적어다니며 실천에 옮겼다 자신이 만든 삶의 덕목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수첩에서 발견된 13가지 덕목은 후대인들에게도 훌륭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절제 머리가 둔해질 만큼 먹지 말 것 취해서 마음이 들뜰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2. 침묵 타인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은 하지 말 것 의미 없는 말은 피할 것 3. 질서 자신의 소지품은 모두 자리를 정해놓을 것 자신의 일은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 4. 결단 해야 할 일을 실행할 결심을 할 것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 5. 전략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용도에는 돈을 쓰지 말 것 의미 없는 소비를 하지 말 것 6. 금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 늘 유익한 일에 종사할 것 필요 없는 행위는 모두 잘라낼 것 7. 진실 책략을 꾸며서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말 것 아기를 품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발언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8. 정의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히지 말 것 9. 중용 양극단을 피할 것 만약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앞서서 참고 화를 다스릴 것 10. 청결 신체 신체 의보 주거의 불결함을 묵인하지 말 것 11. 평정 작은 일 즉 일상 다반사나 피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을 흐트러트리지 말 것 12. 순결 성관계 성관계는 건강 또는 자손을 위해서만 맺고 결코 그에 몰두한 나머지 두뇌해잔을 둔하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치고 자신 및 타인의 평화로운 생활과 믿음을 깨트리지 말 것 13. 겸손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을 것 14. 사는 날까지 명랑하게 살아라 15.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15.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라 15.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15. 울부짖는 일 따윈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겨라 15. 프리드리 니체 15.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더 우월하고 고귀하게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16. 삶의 문제는 기쁨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즐겁게 철학을 풀어냈다 16.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견디기 어려운 진실 속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17.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가볍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17. 그는 지금이 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느낄 정도로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18. 기회는 늘 지금에 있고 명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9. 오늘을 내일처럼 살아라 오늘 안에 해야 한다 내일이 되면 어떤 방해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하루는 두 번의 내일과 더 같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금면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명하다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매일 저녁에 그날 하루의 행동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계획을 세우며 살았다 그의 자서전에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으며 근면함과 인내심으로 생진해 밧줄을 갈가 두동강 낸다라고 쓰여 있다 심지어 우리는 언젠가 묘지에서 충분히 편하게 잠잘 수 있다고 하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꼈으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오늘의 하루를 내일을 두 번 맞이하는 것처럼 쓰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바르이 스피노자 17세기 유럽의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철학적으로 추구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의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성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종교계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파문당의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으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렌즈를 만드는 광학기술자로 생계를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운 철학을 추구해 나가면서 진리는 인내와 시간에 따라 저절로 밝혀진다고 주장하며 가진 고난에도 철학적 연구를 계속 해나갔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아들라는 심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열등감에 주목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 발달이 인격 형성의 핵심이라는 프로이트 견해에 반대하면서 사람은 타고난 기질적 불안전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과정에 실패하면 신경증 증상이 생긴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열등감에 의해 무능해진 사람들을 성숙하고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심리요법을 개발했다 아들러에 따르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책임 회피 성향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을 탓하며 모든 일의 결론부터 내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지 사람들은 먼저 결정한다 무엇을 경험해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아마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부모나 가정환경의 문제 또는 성장환경의 어려움과 교육의 문제 혹은 사회나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문제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어떤 알리바이를 대든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라 살면서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떤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 니체 기독교 사상이 지배적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념론을 따르던 시절 니체는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대지유의 삶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철학자답게 그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니체는 젊은이를 추락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일을 존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조언처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고 보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카를바르트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잘못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잡고자 했다 독일에서 청년기를 보낸 그는 히틀러에 굴복한 독일 교회에 반발해서 독일 밖으로 추방당했다 그 후로도 현실참여적인 성직자로서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던 바르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강조했다 왜 남과 같아지려 하는가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아르투어 쇼펜하워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워는 교단에 서지 않고 글을 쓰며 살았다 염세주의자였고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불안해했다 그는 의지는 모든 자연현상의 바탕이 되며 우주의 중력에서부터 인간의 자기의식까지 세계의 본질적인 내면이라고 규정했다 자연의 힘이나 식물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모든 본성이 그가 말한 의지이다 따라서 무한한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충족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 욕망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김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잠재력의 대부분을 잃게 한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같은 강물의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두 번째 들어갈 때 이미 그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로 이 세상에 변화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충실할 것을 설파했다 또 태양은 늘 새롭다는 말로 끊임없는 것 즉 변화를 강조했는데 어느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고 모든 것은 생성한다고 말한 그의 생성논은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론과도 평행을 이루고 있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현대 사상가들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잘 보여지고 있다 작은 기쁨도 크게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최대한 크게 기뻐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지내라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첨념 따위를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도 줄어든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내라 프리드리 니체 니체는 자신의 삶에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쏟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작은 기쁨도 더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기를 멈출 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나 질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 즐거운 기분으로 전진한다면 당연히 잡념이 생기지 않고 타인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들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주관은 버리지 않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대자연의 흐름에 맡긴 채 나아가기를 바랐다 삶이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우지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경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산길을 가다 보면 쉬는 것을 잊는다 앉아서 쉬다 보면 가는 것을 잊는다 소나무 그늘 아래 말을 세우고 물소리를 듣기도 한다 뒤따라오던 사람 몇몇이 나를 앞질러 간들 제각기 갈 길 가는 터에 또 무엇을 다툴 것이랴 송익필 송익필은 율곡이 의계성혼과 함께 우정과 학문을 나누며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열었던 학자였다 복잡한 집안 내력으로 인해 노비의 신분이 되기도 했던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선대에 이어 여러 정쟁에 휘말리면서 도피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명문을 남겼다 산행이라는 제목의 위신은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게 마련인데 갈 길을 재촉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그저 내 길을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신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명문이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옛날 바다스가 노나라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진이 중묘 안에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 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였으며 고기도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장자 말로 설명하거나 배울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며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했던 장자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도의 길을 걸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그는 이 글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자는 아무리 타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를 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본성을 바라봐 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좋은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동서양 고전 속에 숨겨진 백가지 삶의 지혜 일일 일폐지 지적교양을 위한 철학소 지은이는 조이현, 발행은 떠오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가지 시련을 겪고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헤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 그 선택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버티게 해주는 건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인문학의 힘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백가지 키워드에 백가지 지혜를 담은 책인데요 동서양 고전에 담긴 삶의 지혜를 불어쓴 철학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도록 담아냈습니다 책은 1부 시작과 끝, 2부 채움과 비움이라는 두 가지 갈래로 엮었는데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긍정 혼란스러워지더라도 다시 마음을 맑게 채울 지혜의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자는 20년간 꾸준히 시합 문장을 수집해 좋은 글귀를 만드는 글 장인으로서 인간의 본성과 인생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해 왔습니다 이 책은 방황의 길 위해선 우리가 긍정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은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미치는 곳에 있다 행복과 불행은 극단적인 것이어서 행복은 빨리 찾아와도 늦은 것이고 불행은 늦게 찾아와도 이른 것이다 행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이며 지속되는 행복은 살아서 경험하는 천국이다 신은 인류에게 인간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동시에 주었다 행복은 가까운 거리에서 찾으면 흔한 것이고 시선 너머에서 찾으면 드문 것이다 행복은 손이 닿는 곳에 있지 않고 마음이 미치는 곳에 있으며 손으로 붙들어 밀 수는 없어도 가슴에 머무르게 할 수는 있다 행복은 리우침에서 얻는 것이 아닌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붙잡고자 다가서는 것이 아닌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품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데 사람들은 행복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그들은 무익한 것을 손에 쥐고 허탄한 것을 가까이 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행복이 소유와 쾌락에 있다고 믿기에 하찮고 사소한 것에 둘러싸여 남모르는 기쁨을 만끽하는 세상 밖의 사람들을 비웃는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이 절정에 이를 수 없어 행복하다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순 없다 행복을 집에서 찾지 못하는 사람은 오대양 육대주를 누벼도 찾을 수 없다 말콤 포보스의 말처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쇼핑 장소를 잘못 택한 것이다 차라리 불행 속에서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다시 찾아오는 행복을 쉽게 떠나보내진 않을 것이다 겸손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겸손은 마음 속에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할 덕목이다 교만은 흔적이라도 흘려보내야 하지만 겸손은 모양이라도 뼈에 새겨야 한다 겸손의 터득은 지혜의 터득보다 어려워 겸손 없이 완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생을 교만하게 살기는 쉬워도 하루를 겸손하게 살기는 어렵다 인간에게 겸손보다 나은 미덕은 없기에 신은 겸손한 자에게 위대한 멸류관을 씌워준다 겸손의 미덕을 갖춘 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들은 교만이 드러낸 위대함보다 겸손이 드러난 자가짐을 낮게 여기며 산다 자신의 삶을 무듬으로 남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버림으로 남의 삶을 채워준다 공손함과 온함으로 단장하고 진절과 양보의 격식을 갖추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함의 상태를 유지한다 이들은 의도하지 않아도 타인에게 중경을 받으며 후세의 경탄의 대상이 된다 교만한 자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고 의식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한다 이들의 교만은 은밀히 감춰도 버릇처럼 나타나고 교묘히 숨겨도 은연중에 나타난다 그러기에 힘을 과시하고자 상대의 부족함은 깔보고 이웃의 연약함은 없인 여긴다 욕망이 꿈틀대면 남들 위해 굴림하고자 하고 존귀함이 하늘에 닿길 바란다 하지만 서늘한 가슴에선 잠뜬 사랑과 순수한 우정이 싹트지 않아 그들 곁에는 우매한 자들이 머물 뿐 그 삶은 쇠락의 길을 걷는다 하늘이 오만함을 드러내 지난 날의 번영은 훗날의 수치가 되고 화려했던 생에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내디딜 발걸음이 과거의 발자취를 씻어내 기뻐했던 것은 보존되지 못하고 세월 속에 뜯겨진다 안타깝게도 교만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예비된 고통뿐이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유한 자의 삶의 갈증은 빈곤한 자의 목마름보다 심하다 여간에서는 만족할 수 없어 계속해서 들이켜야 한다 어찌 보면 이들이 가장 빈곤한 사람이다 어느 금원처럼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걸 바라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풍요 속의 빈곤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인간은 궁핍함도 위험하지만 지나친 풍부함은 더 위험하다 비워야 할 마음까지 부유함으로 들어차 영혼의 가난함이 깃들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재물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기대어 살 수 없다 이보다 더 허무한 인생살이는 없다 그러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의 말처럼 부자는 빈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버려야 한다 부유함의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고 적합하게 사용되는 데에 있다 부의 우월함에 사로잡혀 용도가 어긋나면 부유함의 가치는 떨어진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합당하지만 부유함을 소유한 채 죽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간은 부유함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쌀똑에 눌러앉아 배를 두들기는 지와는 달라야 한다 가난을 쫓아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쫓기 위해 사는 사람은 없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재물을 탐내는 사람은 있어도 가난을 탐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기에 빈공한 자의 주변에는 한심을 사려는 아첨꾼과 이익을 꾀하려는 사기꾼이 몰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빈공함으로 인해 적은 없지만 그 빈공함으로 인해 벗은 적다 가난하면 이웃도 멀리하는 법이다 어떤 이는 가난을 무형의 재산으로 여겨 그것을 미천삼아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가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되 당연시하지 않고 불편으로 여기되 그대로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을 인정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가난이 지속되면 마음에도 흉년이 들기 쉽상이다 아무런 희망 없이 오랜 시간 가난만 경험하는 것은 살아서 체험하는 치욕이다 더욱이 가난이 환경에 속해 있지 않고 마음에 속해 있으면 한없이 비참해진다 심지어 가난을 저주로 여기면 성미마저 뒤틀려 세상을 향해 복수를 꿈꾼다 가난은 교훈이 되어야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자는 남들과 같은 여권 속에서도 다른 결과를 양산한다 덕분에라는 말 속에는 긍정적인 태도가 깃들어 있다 이러한 범죄에 속한 자는 핑계를 구실삼지 않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 상황에 접근한다 실패를 경험해도 많은 유익을 얻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것을 찾아 삶의 자양분으로 삶는다 불행을 확대해서 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고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자신을 개선해 나간다 이들은 걸림돌처럼 보이는 디딤돌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넘어진 순간에도 쉼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한다 남들과 동일한 여건이 주어져도 매번 다른 결과를 양산한다 심지어 불과학력적인 피해를 입어도 이성의 눈으로 사태의 취를 지켜보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얻을 것을 헤아리고 잃을 것을 최소화하며 품격 있게 대처한다 때문에라는 말은 일종의 핑계로서 상대를 부각시키고 나를 숨기는 데 사용된다 즉 비난의 화살을 의식해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자신과 무관하다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이자 본인 또한 피해자임을 간접적으로 토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인간의 선천적인 태도이다 또한 상대방과 등을 돌릴지라도 일단 회피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한 계산된 행동이다 하지만 때문에라는 위장된 진실이 삶을 보호하는 본능적인 행위 같지만 실상은 자신을 해치는 칼을 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 결회된 자는 유독 잘못이 많은데 이는 때문에라는 잘못된 인식이 합쳐져서 생겨난 비련적 결과이다 자신의 삶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안다 입은 화복의 통로여서 인간은 입을 통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입부터 다스리는 법을 안다 이들은 입에 사용처를 분명히 해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입술을 제암으로써 비난을 사지 않는다 반면 입을 간수하지 못하는 자는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막말을 쏟아붓는다 엄숙함을 못 견뎌 떠들고 조급함을 못 이겨 떠벌린다 멋대로 발사람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누설함으로 화를 자초한다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사자의 송곳니를 꺾는 것보다 어려워 제가를 물린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보존되는 길이다 신체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위가 입이라면 가장 안전한 부위는 귀다 어리석은 사람도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궁지에 몰릴 일이 없다 입을 잘못 놀려 망신을 자초하는 경우는 있어도 귀를 잘못 놀려 바보 취급을 받는 일은 없다 귀는 입보다 수고를 적게 하면서 많은 일을 한다 묵묵히 들어주는 것으로 호감을 사고 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마음을 귀로 파고든다 다친 마음을 귀로서 열고 상대의 말문을 터주어 유쾌함의 옷을 입힌다 입이 감탄의 대상이라면 귀는 선망의 대상이고 입이 품위를 드러낸다면 귀는 인격을 나타낸다 귀는 존재감이 없어도 항상 입보다 돋보인다 육체가 죄를 범할지라도 행위의 주체는 정신이다 정신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정신을 잃으면 삶이 무너진다 구약성경 잠원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지만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희망이 없어진다 정신은 육체를 버릴 수 있지만 육체는 정신을 버릴 수 없다 육체는 죽기까지 정신에 예속되어 살아야 한다 육체는 정신의 충성스러운 분신이며 정신이 머무는 처서이다 비록 정신은 육체에 속해 있지만 육체를 지배하고 이끌며 그 속에 군림한다 육체는 형상으로 드러난 게 고작이지만 정신은 우주도 품을 만큼 그 세계가 광대하다 육체는 때가 되면 거치는 장막에 불과하다 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육체도 시들고 새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는다 정신은 육체의 불멸을 원하지만 육체가 세월을 통해 정신의 헛댐을 깨닫게 한다 육체와 정신은 신묘하게 얽혀 있다 정신은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육체는 그것을 이루어낸다 정신이 위축되면 육체도 위축되고 신체의 한 부위를 잃으면 정신에도 변화가 온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면 의중이 되고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면 죄의 중이 된다 신성한 몸일지라도 육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정신은 선한 기능을 상실한다 이는 정신이 육체의 범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정신의 범죄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가 죄를 범할지라도 행위의 주체는 정신인 것이다 가슴을 하찮게 여기면 머리만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가슴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 습관처럼 저지르는 어리석음은 가슴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도 없다 매사를 머리만으로 해결하려는 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다 가슴을 하찮게 여기면 머리만 내세우는 우를 범하고 머리만 사용하면 가슴은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이기에 머리만 쓰고 가슴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에 의혹이 생긴다 이들에게는 가슴으로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머리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낫다 머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가슴은 파고든다 가슴은 머리보다 많은 일을 하고 머리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가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눈이 있어 머리가 깨닫기 전에 먼저 본다 사람은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헤아리는 일이 많아야 한다 중요한 것을 자각하는 것은 머리지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가슴이다 사람을 현명하게 하는 것은 머리지만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확장은 고 삶의 지경을 넓히는 일이기에 넓은 가슴을 지닌 자는 결코 시시한 삶을 살 수 없다 염려는 돕는 손길 대신 두려움이라는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한다 근심은 일종의 염증과 같아서 마음의 손상을 일으킨다 우울함과 무기력을 동반하고 시종일관 애가 타고 피가 마른다 정신은 산만하고 신경은 곤두사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쉴 새 없이 한숨을 내쉰다 드러내면 시름에 젖고 감추면 걱정에 사로잡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밤에 잠들지 못한다 하지만 욕정처럼 발산할 수 없어 무익한 생각의 테두리만 돌 뿐 마음은 나그네 길에 오른 것처럼 모든 일에 삶이 무게를 느낀다 근심이 두려움으로 편질되어 가슴에 와 닿으면 억장은 더 무너져 내린다 그럼에도 위안이 되는 것은 근심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인가 추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근심 또한 시간이 약이다 존 맥스웰의 말처럼 염려는 진 적이 없는 빚에 대해 미리 이자를 내는 것과 같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염려는 공허한 상상에 불과하다 염려는 괴로움을 덜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힘을 앗아간다 다가오지 않은 일을 앞서 염려함으로 뱃속에 쇳덩어리를 넣은 것처럼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정신을 소모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미리 떼어간다 염려는 실체 없는 마음의 요란함이자 악마의 그럴듯한 숙삭임이다 영혼의 귀가 얇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염려는 돕는 손길 대신 두려움이라는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한다 그러기에 염려에 사로잡힐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에 내일일은 내일이 내일이 염려하게 해야 한다 용기는 정신의 일부지만 삶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용기는 정신에서 품어 나오는 강력한 무기이다 용기는 정신의 일부이지만 삶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어 인간의 나약함을 제거한다 어떤 대상을 향해 격렬히 대항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두려움을 제압한다 거인의 힘을 능가하는 내면의 용기가 연약한 자아를 대신해 싸우며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기에 용기 있는 자는 난관조차 변화의 분수령으로 삼아 의연하게 대처한다 불의 앞에 마음을 접거나 뜻을 굽히지 않고 어둠에게 길을 터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삶을 쥐고 흔들어도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운명과 맞선다 어떤 총칼도 이들의 정신까지 뚫을 쓴 없기에 그들의 죽음은 의로울지언정 가련하지 않다 겁은 정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의식의 부실함이며 나를 향한 최대의 위협이다 겁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겁 많은 인간은 양분이 없는 나무와도 같아 외면의 부피는 있어도 내면의 무게가 없어 마음의 약함은 고 행위의 약함으로 이어진다 평범한 일에도 감정이 우동쳐 삶 전체가 들썩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염려 앞에 갖다 놓는다 시시때때로 우유부단함을 표출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고 뒷걸음질 친다 겁을 겸손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감추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속해 있어도 온전히 섞이지 못하기에 스스로 외진 곳을 찾아다닌다 불안함으로 삶을 지탱하고 두려움으로 시절을 보내며 절망의 기슭으로 몰아간다 이들에게 세상은 살얼음판 같아서 수시로 두려움에 빠지기에 하루에도 수없이 위기를 넘긴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강자의 먹잇감이 되고 수다쟁이들의 호해감이 된다 같은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일상을 사는 것이 삶이다 삶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인간은 일생을 다 바쳐도 삶의 일부도 알지 못한다 들여다보되 스며들 수 없고 근원을 헤아리되 찾아갈 수 없다 부분만 짐작할 뿐 전부는 가늠할 수 없다 삶은 무겁게 받아들여도 안되지만 가볍게 다뤄서도 안된다 집착해서도 안되지만 방치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삶이란 유지하되 통제할 수 없고 추측하되 단정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은 비상을 꿈꿔도 완전히 날 수 없고 균형을 유지해도 온전히 설 수 없다 삶에는 천하만사와 희로애락이 깃들어 있다 시대에 한 핵을 그으며 족적을 남긴 것도 삶이지만 무엇 하나 이룬 것 없이 한평생을 산 것도 삶이다 같은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일상을 사는 것이 삶인 것이다 삶은 생의 신비를 더듬어 가며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는 일이다 또한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며 홀로 와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다가 다시 홀로 가는 것이다 삶은 죽음을 향해 순간을 내드는 끝없는 과정이며 헛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허한 여정이다 인생을 살기 싫어 죽고자 해서도 안 되지만 죽지 못해 살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비극은 일상의 식상함에 진저리를 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인간은 살아갈 이유를 모르면 죽고 싶은 이유가 많아지기에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한다 긴 안목으로 짧은 세월을 내다보며 허무함 속에서 의미를 찾고 더덥슴에서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 인생이 왕복이 아닌 편도임을 차각하여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닌 의미를 채워가고 주어진 상황마다 선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만이 목적에 이끌리는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 인생에서 허무함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을 담기에 앞서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냉철하게 그 속을 들여다보므로 진실과 다른 허상에 속지 않고 본질을 가리는 거짓과 섞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지닌 자는 확실한 것을 얻기 위해 버릴 것을 결의하고 취할 것을 쫓기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탐하지 않는다 뜬구름과 같은 허망한 것들에 가슴이 부풀지 않고 세속적인 유행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다 인생의 파란만장함 속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이들은 잎이 시든 후에 하늘의 별이 된다 인간은 늙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은 깨닫지 못한다 늙음은 열정이 가라앉고 비가 식어진 시기이다 인간은 이 시점에 도달하면 의욕과 생기를 잃고 소망을 상실한다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 잊지 않기 위해 애쓰고 살아온 나를 헤아리기보다 살아갈 날을 손꼽는다 지는 꽃을 다시 보지 못할까 두렵고 만남을 기약할 수 없어 슬프다 백발이 서글퍼 젊음이 그립고 노년이 서러워 마음이 늙는다 세월 앞에서 아름다움의 덧없음을 알기에 더 이상 탄장하지 않는다 힘이 약해질수록 마음도 약해지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싶어진다 늙음의 실체는 현상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살빛은 어스름하고 손발은 부르트며 등은 굽고 뼈가 헐거워진다 윤기는 자취를 감추고 속살은 주름이 드리우며 기력은 쇠잔해지는 것은 버겁고 딛는 것은 힘겹다 눈은 흐리어 사물을 분간 못하고 귀는 어두워 뜻을 이해 못한다 씹는 것은 불편하고 소화하는 것은 곤욕이라 어떤 음식도 당기지 않는다 난데없이 정신이 나가면 가슴이 울렁이고 익숙한 것들도 낯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인간은 늙는 줄 알면서도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은 깨닫지 못한다 병은 모두가 앓는 것이지만 늙어서 찾아오는 병은 회복하기 어렵다 늙음하게 달려드는 육체의 병은 정신도 병들게 한다 병은 언제나 놀랄만한 것이어서 겁부터 생기고 한없이 마음을 쓰게 한다 더욱이 불시에 찾아오는 병이라면 비극의 서막처럼 여겨진다 심각한 병일수록 그 고통이 피부에 와닿고 두려움이 가슴에 사무친다 어떤 병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한 손이 몸속을 파고들어 내장을 비틀고 쥐어짜는 것만 같아 의식이 있는 것이 한스럽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죽는 줄 모르고 죽기를 소원한다 허나 병듬조차 삶의 한 부분이기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수백 년을 버텨온 울창한 나무도 고목이 된다면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병이 들어도 늙고 늙어도 병이 들기는 매한가지다 오늘 소개할 책은 출근길엔 니체 퇴근길엔 장자 지은이는 필로소피 미디엄 옴기니는 박주은 발행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다람쥐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출퇴근 따분하기 그지 없는 일 장시간의 노동 도무지 오르지 않는 월급 이렇게 일하며 사는 게 맞는 건지 직장인들이라면 한 번쯤 번뇌합니다 이렇게 번뇌에 쌓여 있을 때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더 나은 사유의 세계로 이끌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은 직장인들이라면 흔히 겪는 심리상태인 걱정 불안 짜증 등에 대해 사르트르 니체 장자 손자 한비자 하이데거 공자 등 동서양 철학자들이 해석을 해주는 철학 교양서이자 심리처방서입니다 15가지 주제는 걱정, 불안, 공포, 부조리, 혐오, 불편, 소진, 용기, 짜증, 잔호, 자신감, 낙담, 분노, 맹모, 긍정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심리상태와 심리적 태도에 관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 명의 철학자가 그 주제와 관련된 철학적 관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럴 땐 하이데거가 말하는 걱정으로부터 초탈하는 법을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니체가 들려주는 특별한 조언을 업무도 관계도 모든 일이 짜증날 때 머릿속을 가볍게 비워줄 순자의 지혜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일상에서의 정서적 공경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관점과 현실에서 취할 만한 대응법 나아가 해답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근길의 지혜 서양 철학 걱정 하이데거 번뇌를 어떻게 초탈할 것인가 걱정을 뜻하는 한자인 번은 머리 옆에 불이 타고 있는 형상이다 걱정이 만들어내는 심리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듯하다 걱정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적이다 학생부터 직장인 직장인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학생이라면 진학 걱정 시험 걱정 숙제 걱정 논문 걱정이 있을 것이고 졸업 후의 진로는 더더욱 걱정이다 그러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 걱정은 몇 배로 늘어난다 공부 걱정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했더니 이젠 삶의 모든 영역에 걱정이 촘촘하게 침티해 있다 직장 생활만 해도 동료 때문에 사장 때문에 업무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이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엄습해 온다 인터넷이나 해보면 어떨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걱정도 다채로워진다 앙증맞은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숫자라든가 보란듯 당당한 입십은 정말이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각종 모임은 온가 걱정의 집합소다 일가 친척이 모여봐야 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아이는 언제 낳을 생각이냐 사귀는 사람은 있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냐는 죽음 뿐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모이는 건 탐소를 나누며 감정을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런 자리에서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 현대인의 삶이란 걱정과 무료함을 빼면 남는 게 없어서는 아닐까 저마다 자신의 걱정과 무료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면서 말이다 실증이나 근심 조바심 역시 걱정의 일종이며 우리 일상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걱정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허둥대고 헤매기 마련이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 하나하나는 이해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게 당연할지 모른다 걱정이라는 심리 상태는 동양사상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고 번뇌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선수련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신학을 제외하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론이나 수련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서양의 한 철학자는 걱정을 인간의 가장 주된 실존 상태로 규정한다 게다가 걱정에는 인간이 자아를 주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동력이 내지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 서양 철학자가 바로 20세기의 유명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다 그는 존재와 시간에서 처음으로 걱정과 자아 초월 참자 추구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썼다 우리는 정말 하이데거의 말처럼 걱정을 초탈해서 부단히 자아를 주거하고 실현해 마침내 초월할 수 있을까 걱정한다는 건 최소한 외롭지 않다는 거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하면 나는 머릿속도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는 내면의 병원을 깨트리는 그것이 속히 사라져주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당장 일상의 브레이크를 밟고 내가 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즉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주된 실존 형식은 걱정을 통해 세계를 찾고 세계와 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이라고 말이다 또한 하이데거는 걱정의 특징을 걱정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머릿속이 어지러우면 내가 뭘 걱정하는지 모를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가령 우리가 사내 인간관계를 걱정하는 것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의 좋아요는 일부의 세상에서 남아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표한다고 여긴다 걱정이 있다는 건 최소한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적어도 우린 외롭지 않은 것이다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대개 자기 외부의 사람들이나 사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걱정을 통해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간다 둘째, 걱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사의 경중과 왕극 그리고 대체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가치체계를 반영한다 넌 못생기지 않았어라든가 넌 참 어리석구나라는 말은 둘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어떤 말이 누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가는 매번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넌 왜 짝도 못 찾고 여태 혼자니라는 말을 가족에게 들어도 걱정이나 상심은커녕 당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나 매력이 없나 하면서 비관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걱정은 당신만의 독특함을 반영한다 하이데거가 보기에 걱정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걱정은 모든 사람의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체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체계는 각자의 주관적 견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카탈로그와 같다 그러나 각자는 이러한 가치체계를 거듭 재배열해 나간다 어떤 사람은 일이 가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언변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가치체계는 저마다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도 주관성과 객관성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차이 또한 발생하는 것이다 가령 같은 사회에 살면서 비슷한 정보를 접하고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에도 공통요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만 각자의 주요 활동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의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고민의 대상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유리공의 장애는 유리와 관련된 인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것이고 그가 생각하는 세상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보다는 유리와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당연히 그의 주된 고민에도 특수한 일면이 존재한다 이를테면 유리원료의 가격이라든가 걱정은 타인과의 소통의 고리가 되기도 하고 나만의 독자적 생명력이 되기도 한다 걱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세계사의 소통을 촉발한다 걱정에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이중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할 때 뜻대로에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기대 혹은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기대 혹은 시선이다 즉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와 남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아이가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자신의 성적이 남들 눈에 왜 중요한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성적은 전혀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남들 눈에는 왜 중요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면 남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걱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걱정에는 나와 남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가치가 반영돼 있다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뭔가는 걱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남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벌어질 때 걱정이 생겨난다 걱정에는 나 자신의 인식과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이러한 이중의 인식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고 초탈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된다 걱정에는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번에는 뜻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다음번에는 같은 기회를 통해 타인의 시선 아래에 있던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걱정에 반영된 세계에 대한 이중의식에는 자아 초월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걱정은 자아 초월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벽처럼만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평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들이 그러는데라는 말디로 자신을 감추고 범속한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하면서 산다 하이데거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잊을 때 인간의 실존이 획일적 범속의 상태로 빠져든다고 생각했다 당당히 나서려 하지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내 상태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게 된다 그러고는 습관대로 대중의 존재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상상의 대중은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존재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든가 내가 듣기엔 이라고 말할 때 호출되는 모종의 대표성을 지닌 이름 없는 인경 말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당당히 내세우는 사람들은 하이데거가 말하는 초탈한 자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는 않다 자아를 내세우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해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떤 부류 뒤로 숨기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타인의 깃털로 자신의 생김새를 치장하려 되는 것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민주시민이라면 좋은 선생님들은 대개 이러이러한 법이지라는 식이다 이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강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추상화된 특정 부류와 동일시하려고 애쓴다 이런 식의 분류는 생명력의 무한한 발현을 제한시킬 뿐이다 하이데거가 이해하고자 애쓰던 과제는 문화, 예술, 영화에서도 보편적으로 다뤄온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에 갇혀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는 데만 물두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남들 눈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은 지독하게 공허하고 무료해지고 만다 그런가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회 테두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한 끝에 또 다른 사회적 테두리에 갇혀버리거나 특정 꼬리표를 떼기 위해 발보둥 치다가 또 다른 꼬리표를 달게 되고 마는가 따지고 보면 많은 종류의 걱정이 스스로에게 붙이고 싶었던 수식어를 끝내 못 붙였거나 혹은 떼어버리고 싶었던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죽음, 지루한 일상을 깨우는 중소리 우리의 일상이 습관과 범 속에 갇혀 있는 것일 뿐이라면 출구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하이데거는 니체가 아니다 그래서 초인을 말하지 않는다 하이데거가 보기엔 누구도 과거로부터 구축되어 온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잠시만이라도 도약해 초호를 엿볼 수 있는 일상을 뒤흔드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관건은 죽음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죽음 앞에 충분히 젊은 생명이란 없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주어진 제한이며 궁극적인 한계다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의 유한함을 의미하고 그러한 가능성은 궁극적 끝을 매듭짓게 된다 가능성의 궁극적 끝이 매듭지어지고 나면 어떤 가능성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어떤 가능성도 실현할 수 없는 존재에 남는 것은 무뿐이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의 무상함이 눈앞에 펼쳐지거든 탄식만 하지 말고 생명의 시안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할 때 그 내일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다 죽음은 인간에게 최대의 한계지만 하이데거 눈에는 반한 일상을 깨우는 찰나의 경정이었다 죽음은 영원히 내밀하고 독특하며 중복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무상함을 의식하고 나면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해 물을 수만 있다면 반한 일상으로부터 평생 벗어나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일은 우리가 기대어 있던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잠시 떼어내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일순간의 분리가 누군가에게 사색을 지속하는 역량을 주고 잠시나마 자아초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할 뿐이다 찰나의 도약으로나마 초월의 가능성을 엿본 사람은 다시금 현실의 타성에 젖는다 해도 천천히 방향을 틀어 결국에는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하이데거의 철학은 난해해 보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장악호자였던 것은 쉽게 포착할 수 없을 만큼 생동하는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속구치는 이에 가능할지 모르나 이에 너머에 존재하는 생명이었다 생명이야말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삶의 내용이자 시간의 축적 속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수수께끼이며 정해진 모범 답안도 행복의 공식이랄 것도 없는 독특한 무엇이다 하이데거는 이토록 추상적인 실존 연구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요한 생명을 삶과 긴밀하게 엮고자 했다 걱정이라고 하는 한나 볼품없는 일상의 언어는 이렇게 존재에 대해 묻는 인간의 관건이 되었다 퇴근길의 사세에 동양철화 짜증 순자 허일 이정이라는 내공 쌓기 고요한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직장에서의 짜증은 어느 한두 가지 업무 때문이 아니다 한두 가지 업무 자체는 한시저 스트레스일 뿐이다 여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여가다 어느 날 짜증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이 중 삼중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아는 상태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에 대해 생각하고 저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되니까 순자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다 사람의 마음은 쟁반의 물과 같다 바르게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 지저분하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맑고 밝은 것은 위에 고여 그 물에서 수염과 눈썹 잔주름까지 보고 살필 수 있게 된다 제아무리 탁한 흙탄물도 한쪽에 가만히 놓아두면 흙먼지가 가라앉으면서 맑은 물만 윗면에 고인다 사람이 그 물을 내려다보면 바닥까지 투명하게 보이고 수면에는 자신의 모습도 또렷하게 비친다 그러나 바람 같은 외부의 힘이 개입되거나 당신이 쟁반을 흔들어대면 가라앉아 있던 흙먼지가 떠올라 뒤섞이면서 물은 다시 혼탁해진다 이때는 당신이 아무리 영화 배우나 모델 같은 외모라도 수면에 비친 모습은 사람인지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순자의 철학은 오늘도 휴게실에서 짜증과 혼란을 토로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고요한 수면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가르침을 전한다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직장에서 당신의 능력과 활력을 한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순자라고 하면 아 그 맹재를 디스하고 성악설을 주장했던 하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바로 그 순자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볼 때마다 별로 호감이 안 갔던 인물 순황 그러나 순자는 마음을 수양하는 여러 비법을 전수한 유학자이기도 하다 우리는 순자의 도움을 받아 DIY로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먼저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성악설과 대비되는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라면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을 것이다 맹자는 말한다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사양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십이지심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측은지심은 인의 실마리이며 수호지심은 의의 실마리 사양지심은 예의 실마리 십이지심은 지의 실마리다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실마리, 즉 사단이 있음은 몸에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에 대한 의식과 근원을 갖추고 있으며 공감 능력과 수치심, 예의와 사양,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능력 등 네 가지 도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네 가지 도덕적 요소를 갖추고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선을 사단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경에 처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구태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할 필요가 없다. 선량한 마음은 무한하며 선한 지혜는 무적이기 때문이다. 맹자의 말처럼 나에게 있는 이 네 가지 실마리를 넓히고 채워나가면 불이 타오르고 샘이 솟아나듯 세상에도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면 제 부모를 모시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사람의 도덕심과 판단력은 불씨나 샘물과 같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씨에 불을 붙이고 샘에 물길을 트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적 자각과 자신감은 물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내적탐구나 자아성찰만 과도해지면 자아의 판단이 늘 옳다고만 느끼게 된다. 내 마음은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다른 사람들 말이 틀린 것이다. 이런 자주적 용기는 분명 미덕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지금 당신의 양심이 틀린 것이라면 히틀러도 처음에는 자신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여겼고 인종총소는 어디까지나 더 나은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수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악당들조차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사력을 일삼지 않던가. 순자는 바로 이런 자기 맹시냐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는 원래부터 예의와 의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배워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덕과 예의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우고 법의 통제와 교화가 있어야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자가 이토록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인성의 악을 더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성이란 이토록 악함으로 사람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하며 자신의 내면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외부에서 도움과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혼란을 인정해야 혼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순자는 사람이 선천적으로 도도 예의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 뿐이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떠오르게 한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면 무엇이 겸손일까? 순자는 우리가 삶의 위대한 항로에서 공경을 맞닥뜨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도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도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가? 순자는 말한다. 사람은 무엇으로 도를 아는가? 마음으로 안다. 마음으로 어떻게 도를 아는가? 덩, 비움, 하나로 모음, 고요함으로 안다. 여기서 말하는 도를 아는 것이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며 사람들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다 뭔가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일에 옳고 구름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된 상태를 가르친다. 순자가 말하는 안다는 것의 현대어에서의 안다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 순자의 맥락에서 안다란 바르고 온전한 내면 상태에 가깝다. 여긴 옳고 구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순자는 옳고 구름을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부단히 외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부분이 맹자의 성선설 중 사단과 다른 지점이다. 맹자가 말하는 마음은 도덕심 즉 도덕적 가치와 시비를 판단하는 의식을 갖춘 마음이다. 당신의 아이폰에 시리가 내장돼 있듯이 도덕은 마음에서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이다. 그러므로 공경이나 의혹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은 외부에서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쪄 자아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내면의 소리가 당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주리라는 것이 맹자의 관점이다. 그런데 시리가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맹자가 말하는 도덕심 또한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데 작동을 할까. 좋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치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맹자의 심성론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나가기 어렵다. 맹자의 도덕심이 일종의 내재적 판단력이라면 우리는 공경에 처했을 때 내면의 마음을 찾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가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만 하면 될까. 그 마음의 소유자인 당신이 어둠의 혼란 속에 갇혀 있어도 그럴 수 있을까. 맹자는 말한다. 사람들은 키우던 닭과개를 잃어버리면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찾아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한다. 학문의 도의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 자신의 마음을 찾는 것 잃어버린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삶의 진리라는 게 맹자의 생각이었다. 당신이 키우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당신은 다급하게 찾아 헤맬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의 도덕심을 잃어버렸는데도 찾지 않는가. 당신의 도덕심이 마음 변한 여자친구나 양다리 걸친 남자친구 같더라도 일단은 되찾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대로 영영 잃어버린 채 둘 것인가. 반면 순자의 마음은 알아나가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 판단력이 내장돼 있지 않다. 도덕심이란 배워서 알게 된 뒤에야 그 사람에게 갖춰지는 것이다. 아직은 배움을 통해 도덕의식과 판단력을 내장하지 않은 상태라면 마음이 도를 알지 못하면 도를 따르지 못하거나 도에 어긋나는 것을 따르게 된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맞는 이치를 부정할 수도 있고 틀린 이치를 긍정하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전화번호 DB가 없는 후스콜처럼 스팸번호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 작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마음을 허일 이정 해야 한다. 허일 이정은 여러 걱정을 아는 채 짜증과 혼란에 쌓여 있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그대로 빠져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주기 때문이다. 허일 이정은 허 텅비움 일 하나로 몸 정 고요함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수록 어지럽고 복잡하기만 한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딘지 모르게 도가적인 느낌이 들지만 허일 이정은 사실 외부의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육아의 인식론이다. 동시에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자신을 수양할 것인가 하는 공부론이기도 하다. 대만대학교 철학과의 사토마사 유키 교수는 원래 순자의 학문은 임금에게 어떻게 하면 천하를 왕도와 폐도로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제안하는 제왕학이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맹자의 성선설에 따른 수양법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왕 여기까지 읽은 독자라면 휴게실에서 잡다한 간행물이나 들춰보는 것보다 순자가 제안하는 마음 수양을 따라함으로써 얻는 바가 훨씬 클 것이다. 텅 비우고 하나로 모으고 고요하게 마음은 담아두지 않는 적이 없으나 그럼에도 텅 비운 상태가 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각이 있고 지각이 있으면 사물을 기억하며 기억하면 여러가지가 들어와 쌓이게 된다. 그럼에도 텅 비운 상태가 있다. 마음에 먼저 들어와 쌓인 것들로 인해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 이를 텅 비운 상태라 한다. 순자는 우리가 사물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과 행동을 담아둔다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각 능력이 있기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기억하고 담아둔다. 그 정보는 마음속에 내와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먼저 접한 것들로 인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배척하거나 먼저 접한 정보와 다르면 대뜸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이하려 들지 않는다면 폐쇄된 자아해로 안에 갇혀 지저 오만이 생기고 인식의 편향만 굳어진다. 그러므로 순자에서 중요한 것은 성악설 외에도 바로 이 해패인 것이다. 해패는 마음속의 아집과 폐해를 벗겨내므로써 정서적 혼란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다. 순자는 말한다. 사람의 사람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려지고 악으로 가려지고 시작으로 가려지고 끝으로 가려지고 멀어서 가려지고 가까워서 가려지고 넓어서 가려지고 얕아서 가려지고 오랜 것으로 가려지고 지금이어서 가려진다. 만물의 다름은 이렇듯 상대를 가려 어둡게 한다. 이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에 공통된 근심이다. 언제나 경계하는 것은 편견 오늘도 내일도 멀리해야 할 것 또한 편견이다. 주가가 하루 폭등했다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눈가림막이고 하루 폭락했다고 그날 전부 매도해버리는 것도 눈가림막이다. 유럽 이라고 모두 선진국일 거라는 환상도 편견이고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집행의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사형에 무조건 찬성만 하는 것도 편견이다. 말이나 생각을 철학자처럼 어렵게 풀어내고 싶은 것이 치우친 욕심이라면 단순하다 못해 얄팍하기 그지 없는 너무 조화가 아니면 완전 싫어뿐인 반응도 치우친 감정이다. 현재에 대한 냉소로 옛날 사람들은 참 순박했다며 지나간 시절을 미야만 하는 것도 편견이고 전통은 다 썩어빠졌다면서 오래된 모든 것을 파괴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도 편견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순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는 것은 허 즉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마음에 먼저 들어와 쌓인 것들로 인해 새로이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 이를 텅 비운 상태라 한다. 이전까지 받아들인 모든 것은 그것대로 한쪽에 두고 다른 정보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넓게 열어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배척해선 안 된다. 그런 태도는 창조적 가능성을 가로막을 뿐이다. 외부의 정보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무리 황당해도 듣자마자 부정하기보다는 이점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이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라. 모든 비판은 외를 따져묻는 것이지 그냥 내 느낌상 어떻다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독립적인 사고에 다다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순자가 말하는 허의 목적이다. 우리는 대부분 성매매가 나쁘다고 말하지만 왜 어떻게 나쁜지는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성병이 만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예방조치를 확실히 한다면 연인이나 부부의 애정관계를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성매매 거래의 쌍방이 모두 싱글이라면 성매매 종사자를 착지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착지구조를 개선한다면 마음을 비우고 이 모든 질문을 대면할 수 있다면 성매매라는 개념을 점차 중립화하면서 비판할 수 있게 된다. 단지 그냥 내 느낌에 좋다 싫다가 아니라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내 컴퓨터 운영체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운로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거나 다운로드한 뒤에도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도 컴퓨터와 비슷하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는 심어를 못하면 새로운 사물과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친 회로 안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 결과 혼란과 짜증에만 휩싸이게 될 뿐이다. 도덕심의 관점에서는 심어가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알아 나가는 마음에서는 매우 높은 경지에 해당한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하고 좋은 삶을 위한 철화 필톡서 세계철화 필톡서 50 지은이는 톰버틀러 보돈 옹기니는 이시은 바랭은 센시오 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법은 물론이고 좋은 삶을 사는 방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법 등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철학이란 말에 움츠러 드는데요. 철학이 어렵게 다가오고 막상 읽어보려고 해도 수많은 철학서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 주는데요. 철학의 핵심 지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게는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미 현재까지도 영향을 준 50인 철학자들의 주요한 사상과 대표 저작이 실려 있는데요. 플라톤의 국가부터 동양 최고의 경전인 공제 노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말한 데카르티의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좋은 삶의 비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아 운명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서 찾은 인생의 법치 랄프알도 에머슨의 운명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제러미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능력주의 사회의 파문을 던지 마이클 샌덜의 정의란 무엇인가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의 진정한 통찰력을 핵심만 모아 한권에 응축해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보다 쉽게 철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위하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좋은 삶의 비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율리아 니코마코스 율리아 음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율리아 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원전 4세기에 편찬되었으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헌정한 책이다. 강의용 자리를 편집한 책이라 다소 불안전하거나 미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읽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좋은 삶의 비결을 제시하며 꾸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이 대표적이다. 주로 행복으로 여겨지는 에우다이모니아는 현대의 긍정심리학의 사조를 형성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행복과 성공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 언급된다. 요즘에는 정부가 경제생산뿐만 아니라 국민 총 행복까지 챙기는 게 실효인데 정체의 입안자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좋은 삶을 삶과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의 근거에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정책 수립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행복에 관해 지침을 제시하려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잠재력을 실현시키며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좋은 삶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행복은 그 자체로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들로 삶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 지위, 가족 같은 환경적 요소가 행복에 중요하다고 해서 종종 지탄을 받아왔으나 의미 있는 삶을 무엇보다 강조했던 그의 사상은 오히려 이런 요소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말해준다.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행복을 느끼지 않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인간의 기능은 무엇인가 만물의 근원적인 실제를 의미하는 플라톤의 형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사물의 질서나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자인지 사람인지 이해하려면 그 기능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 단순한 나무 넓반치 묶음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는 수단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모든 것이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다는 목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나무든 사람이든 특정한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변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기능은 무엇일까? 단지 자라나는 것뿐이라면 인간과 식물이 다를 바가 멀까? 보고 듣고 냄새를 맡는 것뿐이라면 소나 말과도 차이가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 인간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사물의 본질이란 그것이 주직화된 방식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정신과 행동을 주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 한 사람은 결국 그가 지금껏 내려온 모든 결정과 갈고 닦아온 미덕의 총체인 셈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덕에 따라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위대해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수십억 개의 세포집합체로 보지 않고 남들과 다른 점을 통해 그의 특성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평생 연마에 온 미덕이나 기술, 솜씨 등을 보면 그의 본질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루트 연주자가 플루트를 멋지게 연주하거나 조각가가 뛰어난 솜씨로 작품을 만든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의 성공은 기능을 완수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출발점은 에우다이모니아로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지만 잘 사는 것이나 성공 번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고 믿었다. 이성적 존재답게 우리의 최대 행복은 이성을 통해 도달한 선택에서 얻어진다.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에게 최선인 목표를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서 행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괴락만으로 점철된 삶은 평생에 걸쳐 목표를 추구하는 이성적이고 목적적인 행위가 결여돼 있으므로 오히려 행복을 쳐야 한다. 우리에게 더덥지 않은 참된 기쁨을 주는 길은 도덕적인 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로지 만족하는 삶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야 박목하는 가축보다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삶을 원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가다듬고 기술을 연마하여 행동과 미덕을 겸비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기 자신과 목적의 힘을 쏟은 후에야 얻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한 마리의 제비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니듯이 인간이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것도 하루나 짧은 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시간 그 자체가 우리 자신과 세상의 본성을 드러내는 발견의 좋은 조력자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도 훌륭하고 완전한 삶의 일부라고 말한다. 우정은 이성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통해 친구들이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이성적인 자질 또한 확대되어 자연스레 행복해진다. 이 원리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나 도시에도 적용된다. 공동체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강화되어 행복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부도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본다. 공부가 우리에게 이성적 본성을 충분히 표출할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절학적 과학적 진실을 이해하고 기존 지식에 통합시키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인간의 본질의 정점에 다가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희망적인 결론은 행복이 운명이나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 우정, 공부 등을 통해 도덕적인 삶을 의식적으로 표방함으로써 습관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집을 지어봐야 건축가가 되고 악기를 연주해봐야 악기 연주자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행위를 해야만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있는 행위를 해야만 절제있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용감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습관을 통해 성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할 때는 그의 흥망성세가 아니라 그가 꾸준히 개발하고 드러내온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잣대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덕성을 길러가며 변덕스러운 운명에도 일절 동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안정감 고결함 대범함 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르는 행동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 플라톤은 인간이 단지 덕을 이해하기만 해도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믿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 속에서 덕이 드러나야만 좋은 삶이라고 보았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의 월계관이 가장 멋지고 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 참가한 선수들을 위한 것인 듯이 참가자들 중에서 승자가 나오므로 인생에서도 고개하고 선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승리를 거머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발적인 행동과 비자발적인 행동을 구분한다. 어린아이와 동물은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어도 이성이나 사고능력이 부족함으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다. 반면 성인은 신중히 생각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예컨대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면 스스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성적인 존재라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내는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특정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믿을 수 있어도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은 어쨌든 행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욕구나 쾌락에 따라 행동하지만 자제력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욕망이 아닌 합리적 선택에 따라 행동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산과 행위의 구분도 흥미롭다. 생산의 목적은 사물 즉 우리 외부에 있는 물건에 있고 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능숙하게 기계를 조작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행위는 그 자체로 목적일 뿐 다른 어떤 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또한 생산은 그 기술에 따라 물건의 품질을 좌우하지만 행위는 그 가치에 따라 더 좋거나 나쁜 인간을 만든다. 그러므로 행위가 더 순수하고 고개하다. 이렇게 생산과 행위를 구분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은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했던 그의 지혜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지적했듯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산자 겸 소비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 또는 소비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하기 이에 존재한다. 면목상 인간의 덕을 다루는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 우정과 시민의 책무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운명 그리고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서 찾은 인생의 법칙. 랄프 랄프 알도 에머슨의 운명 운명은 1860년에 발표된 랄프 알도 에머슨의 눈연기 에세이로 운명이 우리의 모든 것이지만 자유와 의지도 운명의 일부이니 우리가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다르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에머슨의 통찰을 담았다. 그런데 우리가 운명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살펴봐야 작품이 있으니 바로 에머슨이 작년기에 쓴 자기 신뢰다. 자기 신뢰는 에머슨이 마흔을 앞두고 쓴 에세이로 지금까지 수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미국의 개인주의 윤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작품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데서 자신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에머슨의 핵심 사상 중 하나다. 그런 만큼의 둥명의 에세이에서 에머슨은 순응과 잘못된 일관성을 피하고 자신의 본능과 생각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이로부터 야 20년 후에 나온 운명은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자기 신뢰와는 대척점에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에머슨은 운명에서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의 거대한 힘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힘에 관해 거침없는 의견을 피력했던 과거에 젊은 자신한테 내미는 도전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명은 자기 신뢰의 확장임을 알 수 있다. 운명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관한 에머슨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 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만물은 예정된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자유와 의지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저 흐르게 순응했다면 인간은 지금과 같은 문명을 쌓아 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법칙은 결코 막을 수 없이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작은 자아를 잃게 되겠지만 대신 무한히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전까지는 운명의 지배를 받던 처지에서 같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이다. 운명을 시인하다. 에머스는 인생에 걸을 수 없는 천명이 존재하며 실제로 운명이 있다고 시인하며 말문을 연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뜻과 성격의 힘 역시 실제하는 힘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이 상반되는 듯 보이는 힘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개성이 세계화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그럭저럭 피령과 자유의 간극을 넘나들며 거스를 수 없는 천명이 존재하기는 해도 그런 천명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느낀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한계 내에서 몸소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다. 에머스는 시대의 수습객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에머스는 전형적인 미국인의 시각에서 천박함이 엿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대한 국가는 허풍쟁이나 어리꽝대였던 적이 없고 인생의 공포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서도 의연히 거기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기꺼이 전쟁에서 죽기를 불사했던 스파르타인과 미리 정해진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역시 적의 칼날을 향해 돌진했던 터키인 아랍인 페르시아인을 거론한다. 심지어 과거 미국의 칼뱅파 신도들조차 우주의 무게에 비하면 자신들 개개인은 보잘것 없다는 비슷한 위험을 갖추고 있었다. 에머스는 초소의 표현처럼 운명이 전쟁과 평화 증오와 사랑의 행로를 결정하는 위대한 사자인 마당에 하찮은 우리들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믿는 것은 오만이라는 뜻을 내비친다. 게다가 에머슨에 따르면 자연은 그렇게 자애로운 존재가 아니라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대연히 물속에 빠트리고 인간이 담배를 먼지 한 털처럼 집어삼킨다. 동물은 종족끼리 서로를 잡아먹고 화산은 폭발하며 도시는 바닷속으로 함몰되고 콜레라가 온 도시에 창궐한다. 신의 섭리가 과연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까. 설령 신의 섭리가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힘을 알아볼 길이 없으므로 거기에 의지할 수도 없다. 에머스는 이 경여할 은인에게 신학생의 청결한 셔츠와 흰 옷깃으로 치장시켜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연은 다정하지 않고 그 형태는 압제적이기까지 하다. 새의 존재가 그 불의 형태와 길이 날개 너비로 결정되듯이 인간의 가능성은 성별 인종 성격 재능 등에 좌우된다. 모든 정신은 자신이 살집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집에 구속당하게 된다. 우리의 DNA와 가문의 혈통이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대로의 존재다. 기관사에게 시를 요구하고 일용 잡부에게 화학적 발견을 기대하는 것은 조잡한 점만 짤 수 있는 편물기에 대고 어째서 캐시미어를 짜지 못하냐고 추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땅을 파는 인부에게 뉴턴의 법칙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해보라. 그의 두뇌에 섬세한 기관들은 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이어진 중노동과 졸아하고 빈곤한 생활 때문에 위축되어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미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신체 구조상으로 정해져 있다. 세상의 모든 특권 모든 법을 총동원하더라도 이에 간섭하거나 그를 시인이나 왕자로 만들 수 없다. 에머스는 동양의 종교의 조회가 깊었고 특히 카리스마 환생 윤회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우리 현생의 본질과 상황이 대부분 전생에 행한 행동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이다. 한편 에머스는 서양의 전통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지지할 만한 근거를 찾아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셀링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느낌 즉 본인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영원히 자신이며 시간의 경과 속에서 자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품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만드는데 관여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인간이 빈 섭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만용을 부리겠는가. 과학사를 되돌아보면 특정한 발견이 특정한 시점에 나온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어떤 발명과 착상을 흔히 개인의 공으로 돌리지만 실제로는 서너 명이 동일한 결론에 거의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보는 특정 개인과 상관없이 그 자체의 주동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특정한 인간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매개체일 뿐이고 이를 부정하는 생각은 신의 비웃음을 살 뿐이다. 그러나 운명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우리가 광폭하고 야만적인 존재라면 운명도 똑같이 광폭하고 무서운 모습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온화하면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힘도 온화해진다. 인간의 영혼이 정화됨에 따라 그를 구속하는 제약도 구상해지겠지만 그럼에도 필연의 꼬리는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 에머슨의 결론 운명의 끝부분에서 에머슨은 인간과 사건의 관계로 다시 돌아온다. 그는 인간의 영혼은 결국 자신에게 일어날 사건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사건은 영혼이 생각하는 것을 현실화한 데 불가하기 때문이다. 사건이란 자신의 모습을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피부처럼 자기 몸에 꼭 맞는다. 그러면서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잇는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사람의 성장은 그의 야심, 그의 친구, 그의 행동 속에서 명확하게 표현된다. 그는 운명의 한 조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관계의 한 조각에 가깝다. 에머슨은 역사를 도로에서 서로를 밀치는 두 소년에 비유한다. 인간은 밀고 또 밀린다. 약한 사람은 환경에 의해 밀려나지만 현명하고 강한 자는 결코 끄떡도 안 할 듯한 대상도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아로세길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에머슨은 이렇게 묻는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굴복한 잡다한 물질의 집합제에 불과하지 않은가. 화강암이 아무리 저항을 하더라도 인간의 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20년간의 깊은 탐구 몽테뉴의 수상록 수상록은 미셸드 몽테뉴가 긴 지필 끝에 탄생시킨 처작으로 총 세권 10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전적 성격에 길고 짧은 글들을 한데 모았으며 오래 쓰고 고친 덕에 시대상 변화에 따른 몽테뉴의 사상적 변화와 발전도 알 수 있다. 20대 초반부터 법관으로 일한 몽테뉴는 37살인 1570년 은퇴를 선언하고 책을 지필하기 시작해 1580년에 초판본 두권을 출간했다. 이후 여행도 하고 보르도 시장도 지내면서 틈틈이 개정판을 냈다가 1586년 보르도 시장을 그만두고 난 후 초판본을 대폭 수정하고 온거를 추가해 1588년 총 3권으로 된 개정 5판을 출간했다. 몽테뉴의 명제는 나는 무엇을 아는가 였다. 그는 논현의 논현의 시작으로 여기던 42살에 이 글귀가 새겨진 메달도 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게 지식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단지 끊임없이 스쳐가는 감정과 생각에 불가한가? 아니면 보다 실체가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사색화 글쓰기로 자신에 관해 탐구해보기 위해 몽테뉴은 시도라는 의미의 단어 에셀을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다. 몇 번이고 개정판을 낸 데서도 알 수 있겠지만 수상록은 당대에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수상록을 흉내낸 책들도 꽤 많았다. 이러한 형식의 글쓰기는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 쉑스피어 파스칼 에머슨 니체 등이 영감을 받았고 프랜시스 베이커는 아예 동명의 제 에세이를 지필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에세이라는 장르는 이렇게 탄생했다. 몽테뉴은 자전적 성격이 강한 이 책이 자기 미화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한다. 서문에서 몽테뉴은 이렇게 밝힌다. 이 책이 세상 사람들의 호의를 사기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좀 더 나 자신을 잘 꾸미고 조심스레 검토해서 내보였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들 여기 생긴 그대로의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꾸밈 없는 나를 보아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묘사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수상록에는 냄새,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옷 있는 습관, 상상력, 사귐, 식인종 등 별난 주제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몽테뉴의 세계관을 압축하고 있고 이후의 문학가나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몇 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허영이라는 인간의 약점 가장 긴 에세이인인 교만에 대하여는 아마도 이 책의 최고 작품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가장 그릇된 사상을 품고 키우게 되는 원인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몽테뉴은 과학자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고 확실성을 가장하는 태도는 특히 못마땅해 했다. 수성의 띠에 걸터 앉아서 하늘을 멀리 내다보는 자들 그들은 나를 골탕 먹이고 있다. 몽테뉴은 자신의 인간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조차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들이 설명하는 나일강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원인은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의아해 했다. 또 자신에 관해서도 그토록 번번이 예상이 빗나가는 우리가 어째서 우죄에 관한 우리의 사실만은 절석같이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한다. 몽테뉴은 자신이 쓴 어떤 글도 흡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호평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한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나 소소한 잡담에 끔찍히 서툴렀고 연설이나 주장도 잘 못했다. 그의 산문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며 플라톤이나 크세노폰 같은 기교라곤 눈꽃만큼도 없다. 몽테뉴은 키가 작았는데 그것도 고위직의 오류라는 사람에게는 결점이라고 본다. 훌륭한 외모에서 풍기는 위험과 존재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그는 테니스 레슬링 동물조련 등의 기술이 부족하다. 또 직업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극도로 게으르고 내 멋대로다. 힘들게 일하느니 차라리 내 피를 뽑아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세 줄의 시구를 외자면 세 시간은 걸린다. 하인들의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시골 땅을 물려받기는 했어도 재정관리에는 잼병이고 곡물의 차이도 분간하지 못하며 빵을 만들려면 누룩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내다가 남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이 불과 한 달도 안 된 일이라고 털어놓는다. 종합적으로 뭉태뉴은 이렇게 쓴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자기 자신 또한 나를 박하게 평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나는 가장 속되고 천안결함을 가졌지만 그런 것을 떳떳지 못하게 숨기거나 변명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와 결함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는 나에 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상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 관해 진정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결국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의 판단력 또는 이성뿐이다. 의외로 몽테뉴은 자신의 이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듯한데 그것조차 허영의 근원임을 곧바로 시인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용기나 재료 경험이나 민첩성 미모 등의 장점은 쉽사리 인정해준다. 그러나 판단력의 장점만큼은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우리의 교만에는 두 가지 직면이 있는데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일과 남을 충분히 존경하지 않는 일이다. 이제 가면은 필요 없다. 보통 결단력 있는 행동을 남자답 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우유부단 암을 인정하는 몽테뉴 가 정말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페트라르카의 솔직한 말을 떠올린다. 내 속마음은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말할 수 없다. 몽테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는 몽테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서 오죽하면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나는 남의 의견을 쫓는 재주밖에 없다. 그리고 군중이 하는 대로 쉽게 이끌려 간다. 나는 스스로 사람들을 주의하거나 지도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이 안선다. 나는 내가 나아갈 길을 남이 터주어야만 안심이 된다. 이렇다 보니 몽테뉴 는 다른 사람이 확실성과 절대적 진리를 주장할 때에도 회의적이었다. 이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에게도 철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여기서 그는 수상록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밝힌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고 다니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감히 내보이지 못하는 것은 노예처럼 비겁한 짓이다. 어질고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자는 자기 사상을 배반하지 않고 기꺼이 사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낸다. 이것은 완전히 좋거나 적어도 완전히 인간적인 일이다. 윌리엄 제임스가 실용주에서 언급했듯이 철학자들이 객관적인 이론을 제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철학은 대개 한 사람의 기질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몽테뉴 역시 객관적인 과학과 철학이 실은 인간정신의 투사에 그칠 때가 많고 개인적인 견해를 감추려 노력하는 것은 뭔가 감출 것이 있다는 의미임을 간파했다. 몽테뉴 는 정치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 온갖 곤모술수와 거짓말에 능해져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에 비판적이었다. 부정한 이유로 얻은 초기 성과에는 언젠가 반드시 손실이 뒤따르게 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선보다 더 인기 있는 것은 없다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한다. 몽테뉴 는 책략을 짜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남에게 아참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심중을 그대로 드러내는 요령 없고 따분한 사람이 되는 편을 선호했다. 자아라는 존재 몽테뉴 는 우리가 머리를 쓰려면 보통 날개보다는 납덩이로 만든 줄을 매달아야 하고 열기와 흥분보다는 냉정과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평소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과 동요가 일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땅에 발을 붙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려면 사색이나 명상이 가장 바람직하고 명상은 자기를 보살펴서 힘차게 일할 줄 아는 자에게는 강력하고 충만한 공부가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간의 주된 재능은 적응력과 융통성이다.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고 불규칙한 마당에 자기의 엄격한 정신적 습관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길 자처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몽테뉴은 최고의 정신은 가장 다양하고 유연한 정신이라고 말한다. 수상록은 끊임없이 자아라는 존재의 덧없고 변덕스러운 속성을 환기시킨다. 서적에 대하여 해서 몽테뉴은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평온을 얻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일축한다. 나는 언젠가는 일부 객관적인 지식이 생길 테고 어쩌면 과거에 이미 그것을 설명하는 글귀를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는 글을 좀 읽었다고는 해도 기억력은 아주 약한 사람이다. 몽테뉴은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재 시점에 자신이 알고 있는 듯한 것을 말하는 일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결코 모든 것을 알겠다는 희망조차 품지 않는다. 그에게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가 책을 읽는 것은 오로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고 만약 두껍고 진지한 책이라면 그만큼 자기 이해나 잘 살고 죽는 법을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몽테뉴은 여러 대목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지만 이것을 딱히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월트 히트먼이 몇 세기 후에 노래하듯이 나는 거대하다. 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그런 자아라면 만물을 시시각과 다르게 볼 테니 말이다. 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도 신중히 구축한 세계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몽테뉴가 철학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게 거대한 철학체계나 이론적 체계를 혐오하며 당대의 과학과 종교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는 대단히 현대적인 유형의 철학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 그는 교회의 교리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완전한 우주의 일부라는 스토학파의 입장을 취한다. 또 후회에 대하여 에서는 왜 무엇이든 후회하는 편이 타당한지를 묻는다. 우리의 정신은 과거나 미래를 통틀어 모든 사물의 질서를 전복시키지 않고는 바람으로든 생각으로든 그 속에 점 하나도 움직여 놓을 수 없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만큼 몽테뉴은 당연히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로 피해갈 수 있었다. 그는 두 명의 철학자 데모 크리스토와 헤라클레이스토스를 비교한다. 전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조서와 풍자적 시각으로 유명하지만 후자는 우는 철학자로 불릴 만큼 인간의 처지를 향한 연민과 동정이 깊었다. 몽테뉴은 데모 크리스토스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인간은 죄나 공통을 담는 그리식이보다 한나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존재임으로 조롱거리로 삼아야 옳다고 본 것이다. 우리는 아기보다도 무의로 가득 차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회의주의와 숙명론은 방종한 삶의 변명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몽테뉴은 열정과 극단주의를 피함으로써 몽테뉴의 메달 반대쪽에는 자제라고 새겨져 있었다. 자유롭게 명상과 사색을 추구해 가며 자신과 타인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혀낼 수 있을 만한 행동을 실천해 옮겼다. 수상록의 수많은 재미있는 구절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태어난 것도 좋은 일이다. 다른 시대에 비해 도둑군자 소리를 듣기가 훨씬 쉽지 않은가. 몽테뉴은 노마의 풍자가 페르시우스에 아무도 자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란 말을 언급하면서 정확히 그런 시도를 감행함으로써 보다 사적인 부류의 철학적 기틀을 마련했다. 누구든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의 책을 읽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냈는가 보다 나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는가 를 쓰는 편이 훨씬 더 흥미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공간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말이다. 책 읽히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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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IT lemабот ون 한글자막 by 한효정